지금부터 boolean을 만들어내는 연산 방법인 비교 연산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3underbar comparison.py 라는 파일을 만들었고요 이 비교 연산자가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연산자들을 소개하는 거다 보니까 좀 지루할 수 있어요 이거 다 외우려고 하실 필요는 없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다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미리 코드를 짜놨고요 이 코드를 실행을 시켜놓고 하나씩 좀 살펴보죠 결과는 이렇습니다 결과를 보면 되겠죠 1과 1이 같으냐라는 뜻이에요 equal이 두 개면 그러면 같죠 그러면 이렇게 계산된 결과는 보시는 것처럼 true가 나옵니다 1과 2가 같아요? 아니죠 그러면 거짓말이기 때문에 false가 나오는 거예요 자 1이 2보다 작죠 그러니까 true가 되는 겁니다 반대로 1이 2보다 큰가요? 그렇지 않기 때문에 거짓이니까 false가 된 거예요 자 그리고 1이 1보다 크거나 같은가요? 그렇기 때문에 true인 거죠 2가 1보다 크거나 같은가요? 참인 거죠 자 그리고 좀 특별한 연산자가 있는데 앞에 느낌표가 붙으면 반대의 의미예요 다르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1과 1이 달라요? 다르지 않기 때문에 false가 되는 것이고 2와 1이 다르죠? 그렇기 때문에 true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앞에서 배웠던 저 equal 두 개와 반대의 의미를 갖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흔히 처음 코딩을 하시는 분들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자 이 비교를 할 때 1과 1이 같으냐 이렇게 비교를 해야 되는데 이걸 하나만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? 실행해 보면은 자 보시는 것처럼 에러가 납니다 자 equal이 하나면 오른쪽에 있는 값을 왼쪽에 있는 변수에 대입하는 대입 연산자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비교 연산자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에러가 난 겁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? equal이 두 개가 필요하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비교 연산자에 대해서는 이 정도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외우려고 하실 필요 없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조건문과 반복문을 배울 만반의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 중 어떤 거를 먼저 배워도 상관없거든요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선택해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대되시죠?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